오늘 햄 촬영을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햄 촬영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여자친구랑 하루종일 예상치도 못하게 그냥 데이트 하면서 하루종일 얼마 썼는지 오랜만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백신 맞으러 가야 되는 날이구나 아 그리고 또 오늘 또 그거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김을 또 주문해 주셔가지고 또 김도 배송하러 가겠네 오늘도 김도 하나 배송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오늘? 쇼핑몰에서 주문한 스캔을 찍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오케이 저렇게 주문한거 스캔하고 끝이에요 끝 아무튼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쇼핑몰에 올려놔도 나중에 누군가는 또 살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쇼핑몰에 올려놔 힘내요 아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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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괜찮은데? 네, 너무 아파. 오늘이 괜찮은데? 오늘이 괜찮은데? 괜찮은데. 저희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일단은 근처에 있는 아무데나 왔습니다. 아오? 괜찮은데? 못 파는 곳인지는 모르겠네. 우와, 되게 빨리 나오네. 너무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뭐 먹고 이거? 이렇게 맛있는데 처음 보는데? 완전 얼큰한데 이거? 우와, 뭔가 맛이 깍차 있네. 음식은 로컬입니다. 로컬. 고소하이 치킨이네. 길가다가 그냥 보이는 데 앉았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장난 아니지? 응. 장난 아니네. 응. 아, 그냥 장난 아니야. 진짜 맛있어. 200. 어, 200. 어, 100. 80, 80. 어, 이거 가격도 착하네. 착해. 이야, 진짜 우연찮게 들어온 곳인데 와, 진짜 맛있네요. 인터넷에 뭐, 뭐야, 검색하고 간 데 보다 한 다섯 배는 맛있데?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 이거 하나 먹을까? 네. 네. 갑시다. 오, 되게 깔끔한데? 네. 샵의 이름은 크리스탈입니다. 아, 저기 저기 저기. 아, 저기 저기 저기. 와, 되게 좀 럭셔리한데? 보통 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국 가면 제일 떠오르는 거. 바로 마사지. 이렇게 봉쇄 기간에 여자친구랑 같이 마사지를 받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 온 지 거의 1년 만에 두 번째 마사지를 받아봤어요. 두 번. 지금 온 곳은 비싼 곳은 아니고 그 모습은 굉장히 좀 럭셔리한데 한 시간 반에 400바트입니다. 400바트. 달달하니 맛있네. 태국에는 이렇게 마사지 받는데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마사지 많이 받아야 뭔가 이득인 느낌? 우리나라에서 되는 거 받으려면 진짜 한 시간 반 받으려면 오만하지 않나요? 여기서는 단돈 12,000원. 조금 완전히 럭셔리. 못 온 일은 마빈 2,000원. 와 breeding, 남은 2,000원. 이제 5분 정도 되었는데요 이곳은 마사지 받을 때마다 돈 많은 밖에 안하니까 이 정도 주고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이 생각 밖에 안 됩니다 항상 너무 깔끔한데? 오케이 1시간 반에 사육받으면 약간 로컬 스타일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너무 깔끔한데요 이 정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마사지 너무 잘 받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무슨 천국에 온 기분? 이 영상 제 영상의 정권이 된거에요 너무 trabajo 진짜 너무 재미있고 이 영상은 더 열심히 해봤습니다 잘 알아들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이 나를 그렇게 하고 이 영상이 되었지 않아 이 영상이 두드로서 여기 경우에는요 이렇게 영상이 잘 안 ہے 이 영상이 잘 안되어 봉쇄 완화가 좀 됐지만 저녁에는 뭐 달라진 건 없네요 식당이나 슈퍼마켓 보통 8시, 9시 되면 닫으니까 소울드아웃이네 소울드아웃. 닫을때가 다 돼가지고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식 사먹어야겠네요 아 지금 음식 먹을게 하나도 없네요 먹을만한거 다 가져갔네요 다 가져갔어요 지구 아, 이 소울드아웃 50% 소울드아웃 다 닫았습니다. 일곱시 반입니다 일곱시 반 아 다 닫았네 어쩔 수 없대. 오늘의 소비는 여기까지 해야겠네 더이상 돈을 쓸려고 해도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물도 하나 사가지고 1,300바트 조금 넣을거 같아요 1,300바트 주완산으로 도착해보니까 1,300바트 근데 그중에서 이제 1,000바트가 마사지 때문에 마사지를 제외하면 300바트 조금 넘게 쓴거네요 식사를 그렇게 제대로 하는건 아니라서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거기다가 기름값 조금 빼야되긴 한데 일단은 뭐 이렇습니다 나중에 뭐 태국에 오실분들 방콕에 오실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달에 얼마들 갈지 하루에 얼마 쓸지 꼭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